안녕하세요 전국으로 제주 흑돼지를 유통하고 있는 고기 유튜버 제주아재입니다 이곳은 경기도 광주시에요 광남동 지나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쉼터가 있고 우측에는 중대 물빛공원이 있죠 서울까지는 약 30km, 34km 성남까지는 약 10km 남았네요 지금 김포 가려고 하고 있어요 서울 올림픽대로를 타고 서울에 김포항까지 노안스터브로 가려고 합니다 강서구 마곡동을 가는데요 바로 옆에가 김포항이죠 한번 같이 가봅시다 한 여기서 50km 정도 되고 예상 소요시간은 1시간 20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른쪽에 중대에 졸음쉼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토스트가 아주 맛있는 집 있죠 물론 제가 안 마시는 게 없잖아요 토스트 맛있는 집이 있습니다 중대 졸음쉼터가 깔끔하게 다시 정비가 돼서 괜찮아요 올해 새로 공사를 해서 화장실도 생겼습니다 이 밑으로는 중대 물빛공원인가 그게 있어서 경치가 괜찮아요 예상 소요시간이 네상 소요시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전화주셨는데 예? 예 나가버렸다고? 어 오 예 예 예 차에다가 쓰고 다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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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캐합니다. 날씨가 오늘 날씨가 그냥 아이고 수시동을 자꾸 안 먹네요. 날씨가 그렇게 유쾌한 날씨는 아닙니다. 날씨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성남이구요. 성남시라고 되어있죠? 도천동. 왼쪽이 부자동네죠. 성남 중앙원 경찰서에서 알립니다. 과속하지 마세요. 이제는 90km 과속 단속하는 뇌오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마무시하게 막히거든요. 저희는 서울 외곽순환도로가 아니라 올림픽대로를 탈 예정이니까 올림픽대로 타고 가겠습니다. 내비는 경부속도로를 알려주네요. 돌아오는 여행입니다. 여러분아이로는 현재 버섯과 주행이 많아요. 저희는 보통 바살조림이 많아졌습니다. 네이버는 여행이 많아요. 자이프가 дуже 많아요. 보석근par 전주도로를 복종하는가여 있는 모습입니다. 전주도에 대해시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앞에 보이는 건물 뒤쪽으로 가 여기가 바로 모란시장입니다. 성남 모란시장 이렇게 공사를 해서 신식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차들이 많이 엉키고 있네요. 왼쪽이 모란시장 길 다른 길로 와부로 수다야 길 나가 초자 수프다 호솔식당 좌회전 없어 직진할 거는 세경 베리지 마라 굿짝만 걸었어 어뜬한 게 차들이 고두가 부러신 게야 고등길이신가 초자복구다 이방저방 허여봐도 서방이 제일이다 이질이 젤롬해 기장 굿짝갑어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호솔식당 7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 오다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호솔식당 70km 길 다른 길로 와부로 수다야 길 나가 초자 수프다 bee Raz 8, FDA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길 다른 길로 와부로 hvad 잔 MER cine 100km 하얀 wae 오른쪽에 오른쪽에 성남 털게이트가 보이네요 상태복음 상태복음 좌석 상태복음 군당 수석안 고속도로거든요 길이 잘 뚫려있죠 우측으로는 서울외곽순환도로고 이 도로는 무료입니다 그냥 열심히 달리는 거죠 여기 너로는 서울외곽순환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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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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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차선을 좀 변경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 앞에 보이는 게 서울 구치소입니다. 가끔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에 많이 수감이 되잖아요. 구치소. 그 뒤 편에 송파 잠실에 있는 노트타워가 보이는데 오늘 시야가 많이 흐려서 잘 보이지 않네요. 안쪽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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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을 열었더니 파리가 한마리 지나가면서 들어왔다가 다시 내쫓았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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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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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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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이 킬로미터 앞 어따가라 길이 두개우다 길도 한광 강남이 모이네요 이 킬로미터 앞 길 갈라지는 곳 깊은 곳 깊은 곳 이 킬로미터 앞 길 갈라지는 곳 깊은 곳 도래 오르벤니지리오다 이 킬로미터 앞 길 갈라지는 곳 이제 강남이 모이네요 이 킬로미터 앞 길 갈라지는 곳 여기가 더 많아 이 킬로미터 앞 길 갈라지내야 이 킬로미터 앞 길 갈라지않고 오른쪽으로는 잠실 올림픽 경기장이 보이죠 밑에는 지금 청길랑 떨어집니다 고가도로에요 지금 달리는 길 신포공항쪽으로 갑니다 이방저방 하여 봐도 서방이 제일이다 오른쪽에는 88올림픽공원 앞 경기장이 보이죠? 안쪽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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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김포까지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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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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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간선도로로 연결되니까 의정부나 양주쪽 가시는 분들 성수대교 타고 넘어가세요 이 시각 세계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남대교죠.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달입니다. 한남대교. 한남대교. 이 구간에서는 좀 막힙니다. 한남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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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산음료를 먹었더니 아주 시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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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포대교가 보이네요. 탄산음료를 먹었더니 아주 시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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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산음료를 먹었더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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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에 63빌딩 보이죠? 오른쪽은 한강을 벗삼아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동차 사고사발 구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서울교수는 여의도. 자동차 사고사발 구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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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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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peb 나 haken jibyeิho chu glue. 자 앞에 모이는게 행주 على 기후군요. 1km. 강서구청 카양대교. 떨에 오른 차기. 도시 고속도로 출구야 이제라 가양아파트 강서부청 저래 왼패닝이신지 이제는 80km 한강이 굉장히 팔았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다리는 가양대기입니다 가양대기 차들이 꼬부가 오르신게야 모든 길이신가 초자복구다 500m 앞 강서부청 가양대교 저래 오른차기 도시 고속도로 나가는 데오다 이제라 가양아파트 강서부청 저래 왼패닝이신지 고소신단 오른차기 도시 고속도로 나가는 데오다 이제는 가양아파트 강서부청 저래 왼패닝이신지 과일이 길이 맥혀구나 이제는 가양아파트 강서부청 저래 왼팬도로로 갑소 왼팬도로에 돌옵소 고소서만 있어봄어 길이 맥혀구나 기냥이기고 부착 갑소 짠 짠 맛 바삭역 오른팬이 돌아오다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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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준 박물관이네요. 근처에... 1시간 20분 정도 운전하고 왔는데요. 아이고... 커피 한잔 땡기네요. 저 마곡에 가서... 커피 한잔 마시겠습니다. 자... 여기가... 여기가... 오늘은 여기까지... 운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운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면에 김포공항이거든요. 오늘의 목적지가 다와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날 되세요. 파이팅! 파이팅!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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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씨가... 오늘... 우리... 우리... Little... 우리...